교육방송 EBS의 프라임 다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곱 명의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눈을 가리고 정해진 시간에 어머니가 들고 있는 바구니에 공을 던지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섯 팀은 12개 이상의 공을 넣었고 두 팀은 7개를 넣었습니다 적게 넣은 팀의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아니 아니 그쪽 말고 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넣은 팀의 어머니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잘했어 그래 정말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한 어머니의 아이는 적게 넣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말을 난 어머니의 어린아이는 더 많이 넣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uses 3 k 971 2차 3 5 8 2차 3 3 5 5 5 6 5 6 6